자, 천례없는 피해를 낳은 이 모로코 강진 국제부 김자민 기자와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 기자 먼저 2100명 사망자가 늘었어요. 이렇게 피해가 큰 이유는 뭡니까? 네, 이제 몇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는데 우선 이번 지진은 지표면 인근에서 발생한 얕은 지진이었습니다. 지표면에서 18.5km 아래에서 일어났는데요. 약 7개월 전 5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트리키의 대지진의 진원 깊이는 17.9km였습니다. 지표면과 가까울수록 흔들림이 커서 인명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데요. 지진을 겪은 주민들은 비행기가 내 위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거나 침대와 바다, 내게 벽까지 모든 것이 흔들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지진은 많은 사람들이 자고 있는 밤 11시 11분에 발생해서 빨리 대피하기 어려웠던 것도 피해가 커진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주민 대다수가 내진 설계는커녕 벽돌과 진흙으로 지어진 전통 가옥에 살고 있는데 이 집들이 폭삭 무너지면서 건물 잔해에 깔린 사람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흔히 대지진의 경우에는 불의 고리, 환태평양 지진대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모로코는 지중해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곳에도 또 강진이 많이 발생하나요? 네, 사실 모로코는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지구 지각판의 경계선 부근에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픽을 보시면 이번 지진은 유럽의 유라시아판과 아프리카판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판과 판이 충돌하면서 땅을 밀어올려 지진이 발생하는 겁니다. 보시면 트리키의 지진 역시 유라시아판과 아프리카판이 충돌하는 지점 인근에서 발생을 했었습니다. 다만 모로코의 경우 충돌 속도가 매우 느린 편이어서 지진이 잦지는 않은데요. 이번 지진은 충돌의 힘이 여러 해에 걸쳐 축적이 되면서 강한 지진으로 일어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지진의 규모로 볼 때 짧게는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여진이 계속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구조작업일 텐데 골든타임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구조 여건은 아주 열악하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열악합니까? 지진 피해가 집중된 곳이 건물 밀집도가 높은 중세 고도 도시이거나 산악지대의 마을이라서 구조장비의 접근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맨손이나 곡괭이 한 자루로 건물 잔해를 파헤치며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보니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만 명 이하일 가능성을 35% 정도로 가장 높게 예상했지만 10만 명 이상일 가능성도 6%로 분석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우리 돈 1조에서 13조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많은데 13조 원은 모로코 국내 총생산의 8%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 돈 133조 원 이상의 경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들을수록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도 기적의 구조 상황 들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극적인 구조 장면이 담긴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영상 보시면 무너진 건물 잔해 좁은 틈에서 사람들이 아기를 담요로 감싸서 조심스럽게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신생아인 것으로 보이는데 또 다른 영상에선 할머니가 부서진 잔해 사이에서 끌어올려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모로코 지진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걱정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모로코는 1900년 이후 진도 6.0 이상의 지진이 한 차례도 발생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 지진이 이렇게 피해가 큰 것도 그동안 강진이 없었기 때문에 내진 설계 등 피해에 대비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2016년에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일어났었죠. 우리도 지진에서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고요. 거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도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일본 모로코 강진을 계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김자민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